KBS 월드 KBS 월드 KBS 월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아라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K-Wave 매거진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 무대 컨셉이랑은 굉장히 반대되는 컨셉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인 소장하고 싶은 컷들이 좀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치아라의 지연과 솔로 지연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지연한테 이렇게 섹시하면서도 되게 멋진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